일단 나는 상상이 안나는 것 같아 네 잠깐 그런거 있잖아 판타지 애니메이션하고 위치의 모습 이런거 저는 그럴거면은 사람들이 그거 같은 느낌으로 섣돈하게 항상 보이는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미지같은거를 적당한걸로 편하게 되니까 게임 영상이던 아니면 뭐 일러스트전 그런거를 이렇게 찾아서 그걸 보고하는게 제일 좋아 그니까 베이스를 나왔던 경우는 신경쓰가 많으니까 베이스를 하더라도 그니까 그 뭐야 저